천천히 타밍을 해보자 가보긴 하는데 이거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?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거 와우 이거 가능? 일단 파밍하는게 맞겠죠 님들? 아우솔인데? 일단 파밍 위주로 하고 아우솔 이번에 너프 또 먹더라구요 몇원 정도 없는지 모르겠어 진짜 사기였나봐 아우솔 야 잘먹었다 나쁘지 않아 그쵸? 파이크 올라오거든요? 쉴드 미리 빼놓고 가자 와 가비 너무 아까운데? 상립됐다 나 이제 뭐 할수있어 얘들아 아 아 여기있네 고고하세요 어? 아 애니도 안보이는데? 애니도 안보이는데? 아주긴 해야겠다 안좋아 안좋아 끝 치 아 가고싶은데 까비 와 갔으면 갔으면 리신한테 죽었음 그래도 잡아줘 잡아줘 어 오케이 잡았으면 됐다 그래도 영치네 어떻게 안되나? 어 너무 재밌어 와우 아 까비 피 안되네 그쵸? 어? 어? 까비 하지말걸 아니 W쿨타임 초기화된줄 알았는데 안됐네? W쓰기전에 잡았구나 오참 먹어도 돼? 와 와 웰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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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참 어어 오케이 야 도망가 어?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모임? 나 여기 클릭하지 않았어? 아니 클릭이 대체 어디로 된거지? 진짜 모름 나 왜 이리로 가고 있냐 뭐야 이거 오 잉 흐흐흐 징그스 오면 할만한데 이거는 아 호도 감사합니다 죽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죽을 뻔했어 오케이 어 난 여기서 가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와우 잘했다 리신 아 마렵네 이거 가고싶은데 좀 마렵긴함 좋네요 에라이 타빅 에라이 타빅 아 좀 마렵네 아웃솔 할 때 꿀팁이 있어요 절대 W를 먼저 쓰지마 한타에서 W를 함부로 쓰면 안돼요 이런거 그냥 시즌 모드로 딜하는거야 어쩔 수 없이 이런거 이제 딱 써둔거에요 땅 확실할때만 땅 아이용 고요 승리 미션 승리 미션 성공 네 아예 감사합니다 아이생 감사합니다 어 어 두고요 하나 놓쳤는데요 렌즈는 사지 말자 아 죽었네 연운 대신 가는 느낌인 것 같아 아직 그래도 뭐 터진 건 아니? 또 죽어? 아니 어째서 그럴 수 있지 오 제압골드 역전의 서막인가? 3대 5지만 그래도 제압골드 두 개 난 즐겁게 하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니 얘들아 그치 어 마이 썰아 역전의 서막? 이거 가능? 제압골드 좀 많이 먹었네 용이나 같이 봐줘줘 이거는 아니 이거 생각했으면 안됐나? 타입스야? 생각할만 했잖아 타이사야 이거 봐주면 되지 않을까? 와우 데미지 레전드 그냥 그래도 카이사가 엄청 모크진 않았거든요? 당연히 아펠리오스보다는 못펐지만 일단 좀 더 해보자 아예 못 이길 정도는 또 아니니까 이 성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 줄고 다 주면서 천천히 파밍을 해보자 가보긴 하는데 이거 오케이 좋아요 좋은데?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거 띵 띵 띵 와우 이거 가능? 혹시 가능? 뭐야 이거 와 이걸 살아? 레전드 이거 진짜 가능할지도? 잘 컸는데요? 뭔가 이거 무리하면 잡을만 하죠 이것도? 가보자 띵 띵 띵 살짝 애매하지 않나? 빠지자 빠지자 시야 좀 뚫으면서 가야될 것 같은데 글가 무서워서 뭔데? 와우 아니 이걸 다 잡아? 용용용 욕먹자 얘들아 욕먹어주고 도망가는걸 노려보죠 저는? 이쪽으로 가 좋습니다 띵 애매한데 이거는? 와아 다행이다 타비 레드에 적어버렸네 그죠? 나쁘지 않아 좋은데요? 잡았다 나칸도 좋아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용 타이밍이라 또 용 먹을 수 있죠? 이러면 아들 뒤열줄 사람 없나? 가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빼야겠는데 나오면 안되겠다 까비 아이고 얘들아 그냥 빠졌으면 안됐니? 게임은 안 끝나겠다 다행히 아이고 카이사야 왜 그러는거니 대체 뭐가 불만이니 아니 어째서 12데스를 하는거야 아니 카치가면 2명이서 1명 11데스 1명 12데스 하고 있네 이거 뭐냐 왜 그러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쟤가 좀 조심 뭔데? 와우 가자 가버려 죽어야겠지 너도 가버려 어렸어 야 이건 막아줘야겠는데 카이사야 몸으로 막아 평타를 쳐보세요 카이사님 아니 쌍둥이 다 밀렸네 시간이라도 끌지 아까는 그렇게 몸 잘 던지더니 해야될땐 또 안하네 렌가 궁 빠졌다 그래도 어어 아니 뭐 뭐야 뭔일이야 님들아 왜 다 죽은거임? 아니 아 네 네 배 하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